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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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거뒀다 거뒀네 거뒀네 화초장 하나를 거뒀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성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고초장 화초장 화초장 vain 저장 화초장 화VR 이거ointed 줄 알 지금은 말다 내가 못살겠다 이거람을ker 집안 어른이가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바로 쫓아나와 동접하는 게 둘이 볼째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냐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보시오 그러면 들만 하거지라 그런데 저기가 참 아니리라도 우리 갑시다 놀보가 속은 잔뜩 급하지만 놀보가 속은 잔뜩 급하지만 오기에 물어보기는 싫겄다 오기에 물어보기는 싫겄다 자기 마누라를 보고 자기 마누라를 보고 너 이거 뭔지 알아? 너 이거 뭔지 알아? 놀보 마누라도 놀보 심통을 아는지라 놀보 마누라도 놀보 심통을 아는지라 얼른 일러주지는 않겄다 아 이런 일러주지는 않겄다 자기도 모르는구만 뭐 자기도 모르는구만 뭐 이 오사랄 거사 니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요 이 오사랄 거사 니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요 아 우리 친정에 갔더니 아 우리 친정에 갔더니 그걸 보고 과초장이라고 없디다 그걸 보고 과초장이라고 없디다 놀보가 숨구멍이 탁 터지며 놀보가 숨구멍이 탁 터지며 아이고 내 딸이야 아이고 내 딸이야 여보 여보 마누라보고 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아 급할 때는 이리도 부치고 저리도 부치지 뺄 수가 있는가? 아 급할 때는 이리도 부치고 저리도 부치지 뺄 수가 있는가? 아 그런디 화초장은 어디서 나서 가지고 왔소? 아 그런디 화초장은 어디서 나서 가지고 왔소? 말 마소 말 마소 흥부집을 건너갔더니 흥부집을 건너갔더니 이놈이 없는 것 없이 부자가 되어 살고 있대 그려 이놈이 없는 것 없이 부자가 되어 살고 있대 그려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던가요?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던가요? 아 하루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아 하루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제비 다리 부러진 걸 살려 보냈더니 제비 다리 부러진 걸 살려 보냈더니 그 이듬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그 이듬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네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네 부자 되기 천하십대 그려 부자 되기 천하십대 그려 흥부는 제비 한 마리를 살려 보냈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네 흥부는 우리는 제비 다리를 백 마리만 부질러다가 우리는 제비 다리를 백 마리만 부질러다가 부질러다가 분질러다가 그 말이오? 네 부질러다가 도로 살려보내면 천하 갑부가 될 것 아닌가? 도로 살려보내면 천하가 갑부가 될 것 아닌가 그러니 두말 말고 오늘부터는 제비라고 눈에 띄거든 오늘부터는 제비라고 눈에 띄거든 있는 대로 내게 잡아오게 놀부가 웬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제비 딱지를 수수 천 개를 만들어서 천장에서부터 백가정 온통 도배를 하여 놓고 온통 도배를 하여 놓고 제비 오기만 기다릴 제 제비 오기만 기다릴 제 그러나 제비 소식이 막여느니 그러나 제비 소식이 막여느니 기다리다 못하여 제비를 우리를 나가는디 기다리다 못하여 제비를 우리를 나가는디 세 장담만 딱 배워줘야지 이때 추은절 이때 추은절 삼각 이때 추은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부근은 펄펄 연자나 부근은 펄펄 연자나 부근은 펄펄펄 펄펄 펄펄 나 보고는 나 보고는 그렇지? 누군가 잘한다 나 보고는 나 보고는 펄펄 펄펄 그렇지? 그렇게 거기까지 말할거야 이때축은절삼각 헤이 이때축은절삼각 좋아 잘한다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 나 보고는 펄펄 연자 나 보고는 펄펄 더 배우고 누리고 싶지만 안할래 한 번 더 이때축은절삼각 삼각 핵 이때축은절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 나 보고는 펄펄 연자 나 보고는 펄펄 펄펄 내가 보니까 갈바람님 아니면은 요 요 요 요 다레님이 거기 보고는 또 뭐 이쁘게 하는데 연자나 보고는 펄펄 펄펄 연자나 보고는 펄펄 펄펄 요거 호글쨰 고글쨰지 드렁쨰 잘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거드렁거리고 호글쨰 드렁쨰 호글쨰 덜렁이라고도 하고 드렁쨸라고도 하고 호글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달야지 일종의 맞아요 건선건 덜렁제라고도 하고, 드렁제라고도 하고, 호걸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달제지 일종에. 건성건성. 이때 추훈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뽀가는 폴 이렇게 하니까. 거뜬거뜬 이렇게 덜렁덜렁해 덜렁제라고, 덜렁덜렁. 욕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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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